오늘 오전 10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저의 면담이 당사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. 우리 국민의힘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. 제가 듣고 있는 무선 첩보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참여 시점은 정시하시는지 아니면 이른바 택시론처럼 뒤늦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 땅 여부와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저한테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. 이 땅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점! 압박을 하고 이러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여쭤볼게요.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 땅을 고려하는 시점이 있었을 텐데 그 시점이 좀 땡겨졌나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제가 29일 날 말씀드린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가 29일 날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제 기억은 conform Arriմ crise 입니다. 아멁조사와 의원의 아멘